아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는요 어 지금 이미 지금 월드를 제패하고 계시죠? 치민 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MC 같은 거 하는 거구나 예 예 다시 다시 네 안녕하세요 V LIVE 구독자 여러분 보라보라 비보라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방송은 게스트가 있는데요 그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치민 씨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요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700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다시 들어오고 계신데? 네네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?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아 네 일단 먼저 알아요 깜짝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 저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은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깜짝으로 아 정말요? 나 알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한데요? 예예 그 방 쇼핑님이라도 오시나?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 왜 일부러 초대 안 하죠?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방... 한국에 계시니까요? 네네네네 선글라스 뽑고 자식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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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아 그래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슈퍼스타 네 천국 씨 네네네 아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을 곳이 없는데요? 바닥에라도 앉으세요 아 여기를 앉으세요 아이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끌고 와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아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콘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? 방송 콘텐츠는 뭐라고요? 풍부한 점 뭐가 풍부한 점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라 보라 비보라 예예 저도 구독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? 아 이거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신다니 저도 구독했습니다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제가 정국씨가 알려주셔 아 그래요? 이번에 개설했어요 사실 아 이제 구독하자마자 네네네 구독자가 4천만 님이라고 아 그냥 그냥 영광입니다 아 아무튼 어 오늘 어 할 게임은요 저기 빼빼로 있거든요 네 빼빼로 뭐라고요? 빼빼로? 아닙니다 혹시 빼빼로로 맞아보셨어요? 아니요 인터뷰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오늘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소파이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소파이 콘서트요? 소파이 콘서트 아 네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일단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 긴장을 했다 그리고 지민 씨는요? 아 네 저도 그 저는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 기대했다 자 자 말 이어 나가시죠 네 이거 이제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2년 넘게 동안 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가지고 확실히 오랜만에 그 함성이랑 이런 걸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무대하면서도 네 예 말씀하세요 아 저 말이 안... 카메라 멀어서 잠을 들까봐 자 그러면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를 한번 꺼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랬다 네 지민 씨는요? 네? 아까 얘기하셨죠? 네 요즘 TMI 있으세요? 바로 TMI 쪼르러 가네요 이제 언급은 이제 공연을 스타베트 했다 맞죠 그거 있다 공연하면서 어디 막 박았다고 하던데 맞아 맞아 그거 괜찮으세요? 네 무대할 때 몰랐는데 네 이제 호텔 넘어오는 호텔 넘어오는 도중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? 지금도 아픕니다 아이고 가서 컨디셔닝 한번 봐주세요 끝나고 나서 네네 근데 제 차례니까 네 하고 지민 씨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긴장을 이 친구가 많이 긴장을 제가 기대가 많았다 아 기대? 네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오늘 공연의 만족도는 한 100% 중에 몇 퍼 정도 될까요? 한 100%면 네 한 15%밖에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것도 정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오늘이 별로였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첫 대면이라 이 마음을 다 못 받은 것 같아서 못 드리고 내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오해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이 혹시 다 아미분들이신가요? 아니요? 아니요? 아니요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 분들이 4천만 분 오로지 물 마셔도 됩니까? 네 세비 좋으시네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요즘 인터뷰들 왜 구독자가 4천만 명인지 알겠네? 약간 지낸 방식이 독특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매일 밤마다 웃으면서 자요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? 전 브이앱하고 있는데 저희도 브이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유튜브를 하고... 유튜브 하고... 브이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 이름은 뭐였지? 구기... 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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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다라는 중 뭐라고? 죄송합니다 뭐라고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아니... 그 미니 구기 해가지고 아... 민구기 이병민 구기 되게... 네 저희는 구독자가 아직 3천명인데 3천명... 3천명 분도 되게 저희를 맡겨주셔서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쵸 좋은 때죠 오늘 개설했다 해놓고 많이 건빵 주시네요 오늘 구독자 한테고 이렇게 아니요 오늘 첫 생방송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개설하셨는데 벌써 네 지금 300만분... 생각보다 지금 저만 생얼이라서 지금 좀 약간 많이 참고 생얼이셨어요? 네 저희도 다 지워져가지고 괜찮아요 또 검은색 눈만 남았어요 그렇겠죠 실물 하신데 나으신 거 같아요 그래요? 감사합니다 저 쌩얼이... 전 정국 씨... 저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뾰루지도 감각이 있으신데 왜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뾰루지도... 이 자리에 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그쵸 이게 복... 복... 복 보이죠 네 확실히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? 제가 질문하네요 대답하실 거 대답할 거요? 뭐 말하실 거? 이런 진행 방식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주시고 대답하실 거 독특한 이게 매력인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답을 먼저 해라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다 네 이거 되게 독특한 이럴 거면 사전에 연락을 좀 깜짝이 일어나지 마시고 예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하고 싶은 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... 보자 종 씨 작업 잘 되시죠? 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곡 하나 내신다는 소리 어떻게 아셨어요? 알죠 제가 어떻게 아셨어요? 네 알죠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은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거 저도 뭐 아니 팀인데 그래도 이 방송은 말하면 지켜야 되는 방송이에요 공약 공약 무조건 공약이네요 예 공약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뭘 말했다 그러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방송 태형 씨 내일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주신다고 예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곡 하나 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네 우리 작업반 거 작업반이 뭐예요? 우리 한 거? 작업한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?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이브날의 곡 하나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되게 왜냐하면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재즈 스타일로 이번에는 한번 고런까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나, 둘, 셋, 넉, 셋, 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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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... 지미 씨가 내년 가기 전에 또 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년이 가기 전에요? 되게... 올해 가기 전에 내년이 오기 전에 도전은 한 번 해보겠습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는군요 예, 예, 예 바쁘게 사야죠 왜냐하면 딱 비리 왔어요 무슨 어떤 저희는 저희는 진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볼까 둘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 낼 게 너무 많아요 스포 잠깐 하는 거 매운 녀석들 해야 되는데 매운 거 이런 거 같아요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놓은 게 아직 공연 안 했거든요 저희 이제 기획 담당이어서 팀에서 아이디어 뱅크여서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기획하면 행동파 촬영하고 약간 이런 거 하고 그럼 이제 매운 건 본인이 드시겠는데 저희요 우리 팀에서 매운 거 제일 못 먹는데 김치 먹고도 맵다고 하십니까 네, 저는 김치 한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씻어서 먹었습니다 물에 담궈서 먹을게요 네, 매워가지고 그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 저는 뭐 신라면 아직도 못 먹어요 이렇게 상표를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나온 라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쉰 라면 라면이 쉬었어요 뉴 라면? 아니요, 쉰 라면 쉰 라면 네, 불편해라 라면이 쉬어가지고 들어가보겠습니다 예? 예 예 뭐 여튼 좋습니다 저는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, 좋습니다 고맙습니다, 서류 같은 거 없나요? 네,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